한 번의 꿈을 만들어내고 제 꿈을 만들어냈다면 많은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림 그리는 작가로서 기억되는 것 작업을 통해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꿈꿉니다. 도액에 있어서 색을 제가 느꼈던 당시의 상황을 저로 하여금 재손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도구이자 제가 사용하는 컬러들은 살면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해내는 조형적 언어입니다. 제가 꿈꾸는 유토피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. 제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밝고 선명한 색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Dream for Color Dream for Color Dream for Color Dream